안녕하세요. 2차전지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전이기도 하고 인사도 드릴 겸 2차전지가 오늘 또 주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간단히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간 LNF하고 에코프로비의 IR 담당자분들이랑 좀 긴 대화를 특집으로 릴리지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단기간에 움직일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 양극재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는 LNF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가 오랜만에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이기도 하니까 끝에 또 돈 호가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LNF 7% 뭐 엔캠이 또 17%나 올랐습니다. 오늘 조금 뭐 테슬라에 대한 납품 이슈가 약간 시장의 찌라시로 좀 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8%나 올랐고 에코프로는 역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제 코프로비엠도 오늘 오랜만에 어저께 좀 저가에서 많이 좀 탈피된 모습이고요. 또 좀 삼성 STI 애노베이션 뭐 다 좋았고 금양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좀 사모 폰드가 좀 붙었다고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끝에 많이 출렁이긴 했지만 와 진짜 완전히 저세상 주식으로 가곤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태배터리 코스모 토스코 케미칼이 요즘에 워낙 좋았는데 혼자 좋았기 때문에 혼자 잘 버텼기 때문에 또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폐배터리 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조금 버텨줬던 이유는 좀 질적으로 폐배터리 이슈만 에코프로는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CNG 여러 자회사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물론 기존에 다른 폐배터리보다는 덜 올랐던 데다가 이런 것들이 자회사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오너간의 그런 지분 이슈도 있어서 좀 더 강하게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울분을 토하듯 치솟는 2차전지 옵션 만기일 뭐 이런 것도 있고 낫상 한번 오르니까 확 올라줬습니다. 앤캠은 말씀드렸듯이 생겨놓은 공급계약 찌라시가 좀 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제가 좀 뭐 짧지만 좀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진부한 말이지만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빠지면 저같은 직장인한테는 주식 사먹이 좋은 것 같은 시기 같습니다. 이 채널 구독자분들도 잘 버티셔서 후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사실 짧은 말이지만 공감이 돼서 뭐 한번 좀 약간 캡쳐를 해왔는데 음 지금 사실 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제가 뭐 일희일비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오래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안 써주셔도 좋고 일단은 오늘은 기분 좋죠. 어쨌든 추석 전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또 어제 또 매수를 했던 이유는 이게 사실 또 당장 다음 주에 또 급락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매크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그걸 제가 말과왈부 하자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아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매크로가 흔들리더라도 지금 막 악재 같은 것들이 전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오히려 환율도 좋아지고 수출해 뭐 이 업체들의 쇼티지, 양극체 쇼티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주가는 거의 지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래도 이게 한 20에서 25% 빠진 것들은 진짜 심각한 수준에 많이 빠진 거긴 하죠. 그래도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역시 매수를 했던 부분인데 뭐 더 빠지면 또 더 매수하려고 했겠죠. 뭐 분할 매수했겠죠. 다 제 자산에 남은 금액을 다 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주가가 빠졌을 때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매수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저는 참고로 20에서 25% 주가를 하락하고 나서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해서 다시 오르고 경험 많이 회복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의 특징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에서 좀 덜고 밑에서 폭락을 하면은 계속 모아가면은 결국은 고통이 크면은 나중에 보답을 받아왔던 그 경험들이 있으면 좀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워낙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갔던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여기서 막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노이즈가 없다고 해서 시장에서 노이즈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여러 뉴스들과 제가 말씀을 예고해드린 것처럼 주담과의 대화 같은 걸 끊임없이 통화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아 이제 이슈가 없고 좋은 일만 있다 이런 것들 리스크는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판단되고 나서 매수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냅두면 알아서 갑니다 이렇게 2차전지 솔터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는 다 그래 왔는데 항상 다 초조해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역시도 사실 초조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조함을 넉누르고 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미들은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제 끝이 아닌가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테슬라를 지금 끌고 있잖아요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확신이 되면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2차전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마음간짐이 생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분은 우리나라는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에 영향을 받는 증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펀더멘탈이 미국은 사실 좀 실적이랑 완전히 거의 일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고 펀더멘탈이 우수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씩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참 완전 좀 어이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조금 더 덜어내고 억지로라도 이런 밑에서 좀 더 이렇게 25%씩 빠졌을 때 또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도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장투로 가져가거나 일부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하는 스윙 투자를 한다든지 저도 부분적으로는 스윙 투자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 수익이 20억이 이렇게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선을 사실 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제가 계속 바꾸고 있는데 20억이면 25억, 25억입니다. 3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맞춰서 지금 또 워낙 매끄러가 흔들리는 때니까 좀 위에서 오르면 좀 덜어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비가 오면 많은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서 성공하시는 부분 보니까 그 벽을 넘지 못하면 조금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좀 더 그런 걸 확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기 성격에 맞는 투자법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동채 회장님이 양극재는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는 소재 안에서 팔고 사고 하다가는 힘들다. 잘못하면 또 급등하는 거를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양극재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동채 회장이 100억 기부를 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포항에 워낙 에코프로비엠의 그런 공장이 많죠.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해마다 명절 연휴에도 생산 현장을 지키는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 이 CEO 제가 투자할 때 옛날에 존리 대표님이 지금 좀 많이 이상해 뭐 좀 논란이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투자할 때는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CEO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저는 항상 다 투자를 할 때 CEO의 행적과 인터뷰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동채 회장님은 스토리를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 봤어요. 전 뭐 전대기처럼 이렇게 영상도 찍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또 투자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근데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그 정보를 이용한 투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멘트도 그렇고 일반적인 CEO랑은 좀 다르다. 이게 금수전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노이즈가 있었죠. 결론은 그거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지분이 사실 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 계좌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둔 다음에 에코프로에다가 지분을 더 왜냐하면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뻔히 지금 완전 대기업처럼 크는 회사이니까 이런 걸 에코프로 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회사를 다 건너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무리를 하자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커버한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이런 스토리들을 이해하시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면 단순히 돈이 탐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투자는 안되고 저희는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 지분이 더 매력을 느끼는 상황이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에코프로에 대한 좀 더 확신이 여러 가지 팩트들과 합쳐서 정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왜 뭔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CEO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캐나다 정부가 테슬라하고 협의 중이다. 테슬라 공장도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머스크는 2030년까지 10개 이상의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서 연간 2천만대의 의비를 견설 예정이다. 기존 공장들도 지금 4,5개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이 짓는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테슬라 밸류체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테슬라 밸류체인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한 투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테슬라를 계속 아직도 믿고 있고 경쟁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테슬라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LG 앤솔에서 또 리튬 오스트레일리아와 재활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 재활용 기술이 아직은 기술과 이런 확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러울 만큼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LG도 여기저기 지금 재활용 계약을 맺고 있는 건데 사실 LNF하고 레드우드의 계약에 앤솔도 이렇게 주담과 옛날 통화를 통해서 알은 내용인데 여기에 좀 지분을 섞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앤솔도 지금 리사이클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약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솔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구조에 끼길 바랬었는데 아직 안됐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가는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이 스토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IT도 지금 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전기 이슈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고정비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과 동박 쪽도 아직 지금 동박이나 분리막 쪽은 이런 유럽의 경기에 에너지 가격에 전기 가격이 급등한 거에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후성 같은 경우는 자회사 물적 분할 상장 힘들어 얘네들이 지금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17% 급락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거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내 물적 부담 하려고 후 상장하려면 지금 현물 배당을 해야 된다. 자회사 주식을. 이런 부분 때문에 SK온이나 이런 후상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괜찮게 주가가 조금씩 반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런 펀더멘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멘트를 결국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맨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좋고 나쁘고를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뭐 실제 제 감정도 그렇지만 제 이면에는 항상 장기 투자를 해왔고 해나갈 그런 마인드가 세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 하신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제 방송 때 역시 오늘도 그래 왔다는 거는 부정하진 않지만 저는 어떻게 매일 방송을 그러면 똑같은 말만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펀더멘탈 보다는 수급에 영향을 받는 증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다 모든 것들이 수렴한다 그런 전제를 잊지 않으시고 자신감 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에도 조금 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